예예예 사또 오늘 왜 이렇게 골이 좀 음산한 것 같다? 아이고 사또 그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요? 뭐야? 요즘 악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는 각 골마다 그냥 사또들만 골라서 그게 뭔 소리야 그 지금 나랑 일 나는 사람이 어? 그래도 다시는 그 말을 입에 담지도 말아 알았어? 아이 죄송합니다요 사또 아이 무섭게 시리 야 얘는 왜 집에 안 가고 자꾸 와? 어?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이 또 왜 이래 정말 어? 아이고 또 명월이잖아 나랑 같이 놀면 되잖아 아 놀 거면 면도 면도라도 좀 정을 좀 빼는 거야 근데 왜 오늘 수심이 좀 가득해 보이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얘기해봐 내가 틀어줄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지금 저기 형감이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악귀가 나타난대요 어? 악귀? 믿지는 않는데 약간 좀 무섭긴 해 사또만 죽이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켜줘야 돼 사또 형 아니 진짜 오빠 아구 씨 어구 씨 엉커 아구씨 네가 더 웃었다 네가 더 웃었어 아이 bald 뭔 소리야 이게? 뭐예요? 뭔 소리야? 아직 당기는 다 해 이야 얘기중에니 가서 조용히 해 아 임마 얘기호자나 아 Glass 위험해 네가 위험해 야 나가 너무 무서웠어 사또 아이고 나중에 치켜주지 그랬어 어때 걸크러쉬 마음에 들었나 니가 더 무서웠지? 오줌 지린 거 아니야? 아유 기저귀 좀 모자 뭘 마요! 잘해줄게 내가 오늘 밤에 놀 때 또 오줌 지르게 해줄게 잘 놀아보자고 무서웠겠네 진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자또 지금 저녁이잖아 근데 야식 땡겨 드세요 먹어 나도 먹어도 돼 먹고 이제는 집에 가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좋다 좋다 이거 좀 먹어보자 뭐부터 먹어볼까요? 김밥 있는데 야 야 요즘에 그 악귀가 말이야 사람 몸에 막 옮겨다니는 갑자기 왜 저래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라는 거야 저건 우왕 싫어 야 이씨 야 이게 소란한데 그 황희방은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안 연락이 안 되는데 아 이 자식 또 사고 치는 거 아냐 이거 황희방 이거 아 아 아 사또 형 나 진짜 너무 미안해요 너 옷 꼬라지 너 제대로 안 입고 다녀? 아 형 저 미안해 이 방이 지금 이게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게? 아니 아는 보부상에가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그거 수술하는 거 좀 운병하고 왔어요 지금 그거 다닐 때야 지금? 어? 어떻게 사람이 죽게 생겨 아 맞다 형 나 형들한테 선물 가져갔는데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사또 형 이거 받아요 이거 형 선물이야 진짜 귀한 거야 뭐야 이게? 요로결석이야 형 이거 목걸이로 하면 괜찮을 거야 사람 몸에서 이게 나왔다고? 어 그러니까 귀한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어 이만한 거 나도 처음 봤어 사또한테 아 형 죄송합니다 야 뭐 그리고 막 그 사람 요로를 내가 목에다 왜 걸고 다녀 이거를 아 귀한 거니까 좋아 형 보석을 알아 이거 가공하면 반짝거릴 거야 말 같지도 않고 요로를 누가 이 자식아 야 가져와 응? 가져와 뭐 이거 왜 필요해 이게? 무슨 맛일까 야 이 새끼가 너 지금 그거 신경을 쓸 생각하냐 지금 여기 난리가 났어요 왜 지금 막 그 악기가 나타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 아 좀 그 멍청한 소리 좀 하지마 내가 사또야 인마 죄송합니다 아 형님 왜 손을 잡고 이렇게 아 죄송해 사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아니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그게 뭐가 무서워 제발 두려워하지마 그런 거 옛날처럼 담대이즈란 말이야 아우 진짜 이거 가서 좀 낫지 너 혼나 너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하부 너 술 취했다고 너 막 나가면 너 혼나 진짜 죄송합니다 사또님 제가 연마을 비방한테 가서 무당을 받아왔어요 아닌데 이거 진짜 술 먹었나 왜 또 내가 연마을 무당한테 가서 비방을 받아왔어요 뭔데 해결 방향은 있어? 원안을 풀어야죠 원안을 풀는데 그 규진을 어떻게 부르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온 거 아니야 뭐야 그게 잘 봐요 여기다 무릎에 놔 무릎에 놓고 내 손을 잡아 자 간다 응 분신사바 분신사바 야 분신사바를 근데 꼭 여기서 해야 돼? 아 중요한 일이지 그렇지 아무리 중요한 일인데 인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말 같지도 않은 소량을 했어요 뭔 박수할 수 있단 거야 자기 일 아니라고 어차피 쓸모도 없잖아 뭘 쓸모가 없어 죄송해요 사또 어 아 잠깐만 우리 분위기가 좀 처지는 거 같으니까 아저씨 무서운 음악 있으면 하나만 틀어봐요 분신사바 어? 분신사바 되는 거야 어제? 오셨습니까? 오셨어 하ㅏㅏㅏ 야. 몰라 음터 아씨 분위기.. 분위기 때문에.. 어 분위기 때문에 그랬어 이 아버지가 바지 벗는 사람이 아니라? 아니 분위기 좀 잘 어울려 그랬어 똑바로 안 해놓어? 알겠습니다 어? 알았어요 다시 다시 진짜 이방 한 번만 믿어줘요 씨 짜신 말이야 야 광대들아 음악 틀어 분신사바 응 오래 분신사바 응 오셨습니까? 어? 뭐예요? 뭐의, 뭘 하는 거지? 홀라줘 된다 야 이거 치워 하지마! 형 미안해요 하지마술어ك 하지마절마 이거 사장님 제가 깜빡 한 게 있습니다 뭐야? 그거를 안맺었다 ear 이 분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너 이번에 안 되면 너 진짜 죽어 너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잡아 잡아 분신사바 오셨습니까? 니가 맞춰야지 될 거 아니야 한 번만 다시 가자고 아니 이거 못 매달아 못 매달아 잡채 땡기느냐 몰랐어 아니 자식아 떨어지면 이거 빵 쳐야지 자식아 이봐 어 어떡하나 먹는데 정신가 걸려가지고 너 때문에 봐 쟤가 나왔다가 다시 얘기 들어갔잖아 얘가 자기애라도 나갔는데 이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시 매달지도 못하고 이거를 쟤러본다 쟤 어디 누워 누워봐 한 시간 반에 문장했어요 제가 야 그 캐릭터 끝났다 이리 와 밥이나 먹어 이리 와 이렇게 챙기면 되잖아 내가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밥이나 먹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왜 저 히맙도 불러고 같이 먹지 왜 그러냐 야 돌겠네 지금 야 다 때려치고 예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악귀를 퇴치해준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갈치하는 아주 가짜 무당을 제가 축복해놨습니다 잘했어 야 당장 잡아 들어가라 들어가라 너는 이겼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광공서 시계 너 때문에 물어보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진짜 아 오늘만이야 오픈도 대가리 오픈도 저 광공서 너 때문에 무시는 거야 알지 민중의 지팡이 지팡이로 대가리 아 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뭘 물어보고 아 맞다 쟤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니가 쟤를 지은 놈이냐 아 진짜 아닙니다 사또 저 진짜 아닙니다 사또 방위방 오케이 이자를 신문하게 심리 테스트로 범인의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 너 이름 뭐지? 정우철이요 알고 있어 이씨 내가 지금부터 너의 알리바이를 천천히 추적해보지 어 넌 우리 사또를 죽이기 위해서 영의정과 모정의 뒷거래를 했을 거야 그만해 그리고 야 뭐야 하지마 아 또 텐션 올리고 있는데 왜 맨날 하지 말라 그래요 대체 내가 하는 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왜요 왜 왜 이렇게 노래를 틀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신이 난다고 아 좋은게 좀 진짜 씨 아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여름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왜 오늘따라 음식이 이렇게 안 먹힐까 아 가만히 안 해 그만해 그만 안 내려놔갖고 웃어? 왜 이 놈의 자식이 죄인이 웃어? 신나서 그랬어 이 자식이 웃어? 어이어이어 산또 산또 난 진짜 억울허어 나 진짜 사기친 적이 없어 뭐? 나 진짜 악기를 찾아낼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여! 어? 그 방법이 무엇이냐? 악령이 쓰인 자는 어? 이 쌀 응 쌀을 엄청 싫어하오 이 쌀을 던졌을 때 고통스러워하면 그 자가 악령이 쓰인 자였어 그렇지 어?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어? 그런 게 있어 살통 통과? 어? 어? 얘도 통간네? 응 넌 아니야 오케이 메월이 통과 아우 통과 어? 이 쌀이 악력이 쓰인다! 내가 악력이 쓰인다! 저흰! 이 쌀이 누구aste해! 도와줘! 내가 악력이지 내가 복단? 내가 귀신이 쓰인이지 아니 아니 상등 푹 빼주시게 악력이 쓰인 자다 아니 내가 귀신의 쓰인지 나도 몰랐네 한방에 보내라 제발 마지막이니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사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살고 싶습니다 사토 소원 잘 들었다 줄이야! 진짜 듣기만 들었어 너 입에서 개꿀한 게잖아 잠깐만요 뭐야 사또 알겠습니다 제가 사또랑 지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? 사토서 죽기 전에 혼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담배 한 대만 태우고 가겠습니다 어이 CJ E&M 건물은 금연 건물이다 줄이야! 그렇구만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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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대사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잘했다! 우리 코는 모든 사람이 대사가 있지! 어이 시원해 다들 너무한거 아니야 매월이 매월이 마지막 가는 황해방에 이리 다 나쁜 말만 하고 있다니 황해방 이리 오시게 매월이 이 세상 마지막 중국 가는 가린데 이게 헛걸음이 이게 뭐야 이거 좀 잘 좀 매고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닦아갖고 어떻게 옷걸음을 이렇게 못매나 응? 뭐라고? 옷걸음을 왜 못매 다시 한번 뭐라고? 왜 못매 못매 아이고 나 닦아갖고 안해 어?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아이고 지금 지금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조선팔도에 있는 조선사람이란 조선사람들은 죄다 그냥 베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더욱더 방어에 신경을 쓰도록 하여라 이거 어떡해 넌 왜 이렇게 돌아다녀건데 이거 어?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명원아 나 또 아이고 아이고 화살을 맞은게야 아이고 어묵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못받겠지 어 야 간장 없냐 양념간장이가 딱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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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거잖아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닌 거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 왜 그래? 지금 적이 나타나서 다 죽이고 난리가 났대 지금 아 그래?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지금 아 그럼 나만 믿어야지 야 이거 좀 쉬고 있어 내가 원래 시력이 한 3.0 되거든 내가 적군 딱 뭐 말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도 잠 좀 자고 그래 알았지? 아이씨 아이씨 어? 왜? 저기다 저기다 어디? 아 고기 산적이다 아니 고기 산적이야 안 쉬워 이거 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코미디가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막 고기 산적이라는 거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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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아니야? 너 미안해까지 아이씨 아이씨 일식 댄스야 야 야 다 가져와 너 지금 뭐 어? 적군한테 밥 먹여줄 일이 있어 지금 이게? 어? 그 시기 이 시기야 인마 꼭 그렇게 네? 다 가져와야 할 말 속이 시원한 자 뭐야 이거는? 오태식 하지마 저 무슨 식자로 돌 어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야? 차 무식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앉아 아 아 지가 앉으려고 그래 야 근데 지금 이거 난리가 나는데 그 황희방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들어오라 그래 빨리 도망친 거 아닐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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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황희방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황희방 어? 아니 화살을 몇 번을 맞은 게 괜찮아 어? 괜찮은 게야 장난 아니야 사또 형 어? 이거 분장이야 아니 애들이 지금 천명 넘게 쳐들어온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저작거리에서 잔뜩 꾸며 가져갔지 형 이 정도는 해야지 애들한테 아니면 다 굴당한다니까 야 너만 살겠다고 지금 이러고 누워있으려고 한 거야? 형 돼지피 구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 나 지금 피 다 묻힌 거야 야 분장 잘했네 봐봐 형 야 이거 진짜 리얼하네 피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잘 됐네 등도 아주 어? 뒤에는 손 안 닿아가지고 안 했는데? 야 진짜 빠르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? 뽑지마 뽑으면 안 죽어 뽑지마 별짓을 다하네 별짓을 다해 네가 맞았어야 됐어 너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응? 너는 딱 보니까 이방할 스타일이 아니야 어? 백성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살겠다고 이거 어? 이런 분장하고 말이야 야 너는 보니까 이방하면 안 돼 넌 이방 안 될 거 같다 보니까 어? 이방이 안 되면 이방스쿨 닷컴 뭔 개소리야 이게 이 자식 또 혼자 CF 찍으려고 하지마 어? 어디서 CF송을 부르고 간 적 있어 이거 어? CF송 부르지 마 알았어? 예썰썰썰 하지 말라 이 자식 안 들어와 인마 너는 자식아 인마 하지 말라니까 이거 어? 이거 현재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야 이게 안 때문에 하지마 아 큰일 났습니다 저기 지금 오락캐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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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이자들 무릎 꿇리거라 끌거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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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를 조아려라 조아려라 아이고 무릎 꿇어 이 자식아 무릎 꿇어 왜 최송미문세훈아 안 건드리냐 꿇어 방 이방 빨리 꿇어 이자들 다 쏴 죽이거라 잠깐 잠깐 안돼 안돼 이들은 잘못이 없어. 내가 여기 우두머리야.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. 이 자들은 풀어주시오. 뭐 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살려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? 아, 아니다. 재밌는 제안을 내가 하나 할게. 이 사또의 모가지를 날리는 자는 내가 특별히 목숨만은 구제해 죽을 것이야. 안 돼. 이 사또의 모가지를 뵐 용자 있으면 고사람. 아야, 그래도 위 어디 있다고 저런 나쁜 놈들아. 나요. 있구나. 있어, 있어. 황입아. 넌 내 강제 같은 놈이 지 혼자 살겠다고 손을 들어. 예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칼도 아주 흉악스러운 거 들고 오셨네요. 상이 딴 놈. 오랑캐야, 오랑캐. 예, 맞습니다. 좋아. 당장. 아, 무릎 꿇어. 아이고, 어떡해. 빨리 무릎 꿇으랑캐. 아, 이봐. 고맙습니다. 이 사또 오늘 어떻게 허리할까. 아, 마술처럼 해야겠다. 아, 하면 내가 위에서 칼 다 넣어볼게. 너 계속 그동안 아주 꿀 빨았지? 어, 걔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나한테. 아, 해. 이거 다 들어가는 거 보여줄게. 아, 해. 자, 간다. 아군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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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. 아군이다. 아군. 아군이. 이렇게 빨리 도착했어, 아군이. 아, 다. 아, 탈. 아, 탈. 아, 탈. 탈, 탈, 탈. 탈, 탈, 탈. 그랬지. 탈. 탈. 한 발 쐈잖아. 염병 떨지 말고 한 발 쐈다고. 제발. 감히. 이겼다. 이런 개그를 짜? 어? 사또 형. 사또 형. 사또 형. 오야궁. 스미마생. 스미마생. 아주 이쁘게 생겼구나. 하가리또. 아, 스미마생. 아니다.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지. 죄송합니다 사또. 당장. 이 자의 목을 쳐라. 안 돼. 아버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. 어이. 어이, 이럴수가. 뭐야? 아이, 캐릭터 같구나. 뭐야? 뭐 하는 거야? 싫어. 나 너무 싫어. 제 양치 안 하고 뿌린단 말이야. 타이밍을 연구했구나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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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논간이가 이상해. 사또 형아. 아이, 진짜 씨. 좋은데 씨. 내 감정만으로 이 자의 목을 칠 순 없지. 아, 맞아요.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. 누가 좋을까. 아, 음. 좋죠. 검정생 티 입은 남자에게 마이크를 줘보거라. 이 양반이요? 응. 이 시대에 마이크가 웬 말이냐. MRC. 백성을 일어나라. 너에게 묻겠다. 황제성을 죽이겠느냐. 살리겠느냐. 배신자는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. 퉤. 죽여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 살려줄 사람 없나. 나 살려줘. 너 왜 자꾸 양치를 안 하고 온 거야. 곰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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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콤보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모든 걸 외치게 하라. 대한빈고. 이게 재밌네. 이야, 잠깐. 뭐야, 너 뭐야. 이게 무슨 전개야. 죄책감 때문에 눈을 뜨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. 이 똥파리 같은 새끼. 이제 와서. 그럼 눈 감고 죽여라. 이럴 수가. 리신이다, 리신. 어디로 가요. 이 대단히. 잘한다. 잘한다. 잘해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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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 꿈을 펼쳐라. 뭐야. 네 꿈을 펼쳐라. 네 꿈을 펼쳐라.